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한번씩 어 뭐야 또 경식이 또 누구야 이거 녹화 안떠갖고 하필 이때 애들컨디언 다 죽냐 아 간나바로도 죽었어 나 미치겠네 다 죽었네 서열 정리 아니 지금 게임 유저가 없어서 그래 지금 유저가 없어갖고 이렇게 매칭되는 것 같아요 자 샌드로스님 어서오시고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전설 328점 하고 붙겠네 낮에는 바빠서 게임을 잘 못해요 어쩌다가 아주 바빠 자 화이팅 인첩 좋은 애를 스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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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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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굴랑컨디션 안죽었었나 호날드 오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공린데 여기 살펴볼까 아 꼽다 아 지금 내가 앞다우고 있는거야 지금 골이 안나네 1대 골 넣어야 되는데 와 와 라이톤이 어서오시고 이게 안들어가냐 와 아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어 이게 이런게 안들어가면 이런게 안들어가면 지는건데 멈추나 타카 공뺏기입니다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뭐 껐겠지 파트리스 에브라 왼쪽에 측면 공격주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아 메시 진짜 미쳤빨가네 아 공시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아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지금 저정도 개인기 습춤이 되면 질라탕 써도 되는거에요 형 안패키고 저렇게 활동하잖아 아 셰이링은 볼컨트롤 봐 미치겠다 아 이래서 셰이링은 못쓰는구나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나이스컷 네 코너 근처에서 나갔는데 드로잉이 됩니다 우측면 지배자 아이콘 멋진 패스 열립니다 여기서 슛 자 나이스컷 뭐하냐 셰이링 뭐하냐 셰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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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셰이링 이 자식아 니가 들어가야 크로스로 주지 넓기 빵하냐 그러면 셰이링 하면 근데 C방 넘었겠죠 그쵸 주심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반전 경기기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팀도 딱히 경기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호루가 실패라고도 보기도 어렵지만 만족하기 좀 어려운 이 흐름이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파울로 투트레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패스 월드 레전드 투트레 아 아 아 소그바 그저께 뽑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볼이 안 나네 아 아니 아까 릉릉님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뭐 딸리는 경기는 없잖아 솔직히 그쵸 볼을 못 넣어서 그렇지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하네 어휴 자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블랑 스윗프로스는 너무 빨라서 힘들더라고 아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저는 오히려 부담감이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아 이거 일부러 코너킥 노린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완전 꼴인데 이걸 못넣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쉐이딩감 오늘 왜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늑게 오신분으로 추척 할 때 개원 어떡해요 아 인내에 영 techniques 아 아 으 아 멘탈의 주도받고 다시 이어받습니다. 힘든 편 연결. 월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그럼 뭐해 승급을 못했는데. 이게 잡으면 뭐해 그쵸? 승급을 못했는데. 월드베스트 카카. 사이의 경기 끝납니다. 좋았어? 파인애플 씨님 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